이 녀석들을 가리기 위해 일단 효과에서 가우시안 블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배웠던 기능이죠. 자주 쓰이는데 이렇게 가우시안 흐름 가져와 주신 다음에 그냥 클립에 입혀주세요. 그런 다음에 지금 얼굴 전체가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. 저희는 이 트러블만 가려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, 이 동그라미 마스크를 이용해서 원하는 범위를 좀 설정해 줍니다. 이거는 좀 넓은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흐름이 최대한 이 트러블 부위에만 해당이 되어 있을수록 디테일이 살아나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보다는 조금 이렇게 범위를 좀 디테일하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. 이제 피부 트러블이 좀 잘 안 보일 정도까지 이 흐림값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피부를 흐리게 해서 이 트러블이 마치 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. 여기는 좀 더 넓혀줘야겠다. 그리고 패더도 좀 주고요. 이게 물론 흐림값을 심하게 줄수록 피부가 매끈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또 뭔가 가린 게 티가 너무 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완화되는 정도로만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로 놓고요. 자,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부분만 이렇게 트러블을 가렸는데 영상은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마스크 패스로 키프레임을 이제 잡아줄게요. 마스크 패스의 키프레임을 켜주시고 이 상태로 저희 애니메이션 배웠었죠? 이 상태로 뒤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트래킹이 진행이 되죠. 마스크가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한번 이어서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조금 걸리는 동안 잠깐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트래킹이 완료된 게 보이시죠?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재생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좀 덜 따라온 느낌이 있어요. 여기를 아니면 흐림을 조금 더 줄게요. 아예 그리고 페달을 조금 더 줘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마스크가 프레임마다 따라오는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서 피부를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되어 따라오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 원본이 마스크 가우씨 한 손에 꺼주시면 확실히 100%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해도 심미적인 차이가 크죠? 이런 식으로 톤 보정과 함께 트러블까지 이렇게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